왜 여러분 가끔씩 이런 거 보잖아요.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. 김밥 할머니가 김밥 말아 10억 기부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? 그래 그냥 비현실적이다. 아우 똑똑하다 이렇게 그렇게 나답게 말해야 돼 나답게 남 신경 쓰지 말고 말하면 돼 그렇게 자 비현실적이다 또 어떤 생각 드세요? 대단하다 또? 나도 김밥 사야지 정말 비현실적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야 근데 어떤 분이 왜 저러고 살아 자기나 하지? 보면 집도 엄청 가난해 들어가서 보면 또 그죠? 막 옷도 막 그냥 그렇게 대충 입으시고 아니 왜 자기나 그냥 잘 살지 뭐가 있다고 저러고 남을 주나 여러분요 그분은 자신의 행복의 손익분기점을 옛날에 여기라고 정한 거예요. 내 행복의 손익분기점을 여기라고 정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상은 다 남는 돈이나 주는 거예요. 여러분 손익분기점이 100억 200억 3억이 돼도 손익분기점이 죽을 때까지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허덕허덕 그래서 노예가 돼요. 잘못된 꿈의 노예가 된다고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내 꿈을 찾아서 내 꿈을 만들어서 꿈은 찾는 게 아니고 만든다고 그랬어요. 내 꿈을 만들어서 쭉 진행하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찾아야 될 게 뭡니까? 내 꿈의 손익분기점 여기야. 그래야 남을 겁니다. 안 그러면 평생 힘들 거예요. 저도 찾으려고 그래요 이제. 내 꿈의 손익분기점 만들어야죠. 여기야. 그러면 다 남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씀드렸죠. 자기 꿈을 열심히 이뤄가고 나다운 의미를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은요. 결국은 기여하게 돼 있어요. 마지막에. 왜냐 손익분기점이 오거든요. 근데 꿈이 없으면 손익분기점이 평생 안 와요. 원래 꿈이라고 하는 건 죽기 전까지 절대 멈추는 거 아니거든요. 그냥 앞으로 계속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. 내가 우리 집 혼자 벌어서 혼자 산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. 들어봐요 얼른. 아휴 다들 힘들어 보이네. 가장분들께서는 이런 얘기에요. 아 무슨 아니 생계부양자가 지금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꿈을 꿔요? 그러지 마세요. 그러다 보면 55세 때 상처만 남아요. 퇴직하고 나면. 내가 니네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어? 꿈 때문에 움직이면 안 우울하고요. 꿈 없이 움직이면 엄청나게 우울해지세요. 그래서 여러분이 생계부양으로 하시는 일 안에 하나 꼭 추가하십시오. 나답게 사는 의미 하나를 꼭 추가하세요.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건 내부로부터 오건 하나를 꼭 추가해서 꿈처럼 일하세요. 꿈을 도저히 못 찾겠거든. 꿈처럼 일하시면 되잖아요. 그쵸? 무슨 말일까요? 여러분 왜 이런데 되게 아프다가 갑자기 신난이 생기면 갑자기 잠깐 까먹죠 여기 아픈거. 아이고 아팠었나? 아이고 나 아팠는데 왜 이랬지? 그리고 주부들 중에서는 아 무슨 꿈이에요? 아 꿈 없고요 그냥 그냥 애들 건강하고 그냥 그건 꿈이 아뇨 기본이지. 그러면 내 꿈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세요. 여기 꿈이 없으면 사람 시간이 어떻게 되게요? 시간이 헐값이 됩니다. 그쵸? 아 꿈이 없으면 시간이 헐값이에요. 그냥 늘어져 있는 거 아냐 이렇게. 그러면 어때요? 옆사람이 저 사람 꿈 없는 거 다 알고 저 사람 시간 헐값인 거 다 안다. 그래서 자꾸 와서 찔러봐. 시간 헐값인 거 알고. 옆집 엄마가 자꾸 오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.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? 아 얘 구두 잘못 싸왔는데 바꾸러 가는데 같이 갈래? 그러면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. 그 여자 구두 잘못 싸왔는데 왜 쫓아가냐고 거기를. 얼마나 헐값이면 그렇게 쓰냐고요 시간이. 꿈이 없으면 시간이 헐값이 되잖아요. 그렇게 움직여지잖아요. 그래서 꿈을 가지세요. 자녀분들이요. 꿈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하세요. 그리고 배 안에 있을 때는 육체적 탯줄로 자녀와 내가 묶여져 있죠. 탯줄 끊어지면 애 죽죠. 끊어놓으면 정서적 탯줄로 연결해 있죠. 끊어지면 죽어요. 자녀와 정서적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나와 그 아이와 소통,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이 나다운 꿈을 이뤄가는 그 아버지 세대와 나다운 꿈을 이뤄가는 그 아들 세대와 이게 잘 이어지면 뭐예요? 이게 문화가 되고 그게 집안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안 되죠. 왜냐? 말하지 않는데. 많은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가서 네 마디밖에 안 해요. 어? 왔어. 애들아. 별일 없고? 무슨 자기가 감사해요? 어? 별일 없으면 지나가? 어? 어? 내일 네시에 깨워? 끝이야. 그럼 부인도 네 마디 하죠. 왔어? 밥은? 이게 주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.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. 먹었나? 아휴 잘했네. 그럼 내일 몇 시에 나가? 일단 들어오면 내보내잖아.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? 부인이랑도 네 마디 하는데.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. 학교는? 숙제는? 컴퓨터 꺼냐? 자라. 참 밉죠. 그러다가 어쩌다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? 그러면 자녀와 대화하지 않고 자녀의 꿈이 무엇인지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네가 잘하는 게 뭔지 뭐에 요새 재미가 들려있는지 이런 얘기를 속속들이 하지 않으면요 인간 대 인간의 대화의 꼭지를 잃어버려요. 여러분 원래 대화라는 게 누구랑 대화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? 어제 얘기한 사람이랑 어제 했던 얘기 계속하는 게 제일 재미있죠. 그죠?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냐? 그 얘기하려고. 그래서 여자들이 옆방 옆집에서 못 나오는 거 아냐? 그 얘기하려고. 그래서 애들이 어때요? 아무리 애들이 뚝뚝한 애도 어떤지 아세요? 지네들끼리는 밤새우고 얘기하는 거예요.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화하지 않잖아요? 그럼 별일 없냐? 그러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은요 금방 중3이 돼요. 알죠? 중3 한 장이에요. 중2, 중3 아들을 안 키워 본 엄마는 부모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.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당해봐야 돼요. 아주 예술이에요 애들이. 가끔씩 그런 생각도 했어요. 꼭 군대를 스무 살에 데려가야 되나? 아 정말 어떻게 숙제 잘했냐? 어떻게 시험 잘 봤어? 어떻게 봤어? 성적 잘 나왔어? 안 나왔는데 아직. 이런 식이죠. 아버지보다 목소리도 더 굵어지고 아버지보다 말도 더 짧게 해요. 아니 어떻게 그 다른 애들은 어떻게 봤대? 성적 잘 나왔어? 다른 애들은 뭘 해? 안 물어봤거든요. 너는 아버지한테 말하는 태도가 왜 이러냐고? 뭘요?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원래 사춘기가 뭐가 사춘기인지 아세요? 엄마 뱃속에서 낳은 상태로 크는 게 아니라 내 뱃속으로 나를 다시 낳는 중이에요.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원초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나 왜 태어났지? 우리 집에서 나 좋아하나? 엄마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? 공부는 뭐하러 해야 돼? 대학은 뭐하러 가? 이 집에서 꼭 살아야 되나? 그러다가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고민은 원래 중2, 중3 때 해야 돼요. 그게 정상이에요. 여러분 마흔에 그 질문하면 일래? 이 집에서 살아야 되나? 그 고통스러운 거든요. 그럼 여러분 얘가 어떤 애는요. 참 우리 자식들 중에서 그러잖아요. 어떤 애는 자기 꿈을 찾아가는 그 와중에 내 꿈을 막 만나러 가는 그 와중에 애들이 무지 헤매요. 더 헤매는 애도 있어요. 어떤 애는 성격상 이만큼 헤매고 어떤 애는 이만큼 헤매고 끝난다고요. 얘가 착한 애고 얘 나쁜 애예요? 아니요. 부모만 나빠요. 나쁜 사람은 부모만 있어요. 애들은 괜찮아요 다. 걔네가 철이 어떻게 들어요? 난 지 15년밖에 안 된 것들이 다 똑같지. 여기 있잖아요. 부모가 이만큼 넓게. 이만큼 넓게.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가 매우 비굴하게 사랑하면 돼요. 이렇게.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. 사랑한다. 사랑한다. 천만 번 말하고 있는 동안 돌아와요. 믿고 기다리면. 걔네는 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랑한다. 사랑한다. 근데 부모가 나를 질책하고 바운더리 바깥으로 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면 너무 외롭잖아요. 16살짜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. 마흔여섯이 참아야지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꿈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요. 애들은 자기 꿈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그러고요.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세요? 우리가 IQ랑 집중력만 갖고 애들을 테스트하고 몰아붙이니까. 그것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달려하면 안 될까요? 여러분 꿈이라는 화두를 하나 놓고 타각적으로 한번 오늘 꼭 보십시오. 타각적으로. 내 아이의 꿈. 중요한 거. 엄마 아버지 다. 내 꿈. 내 꿈. 그리고 여기 청년들 계시잖아요. 28살. 27살. 30살. 지금 내가 꿈을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. 그 이유는 나 다음을 몰라서 아닌가. 내가 꿈 혹시 주관식으로 풀지 않고 객관식으로 풀고 있는 거 아니야? 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 갖다 놓고 나서 대충 맞춰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안 된다니까요. 그래갖고는. 꿈은 3년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.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가는. 나와 가장 오랫동안 동반해야 되는. 어떻게 보면 내 배우자보다 더 오랫동안 나와.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게 내 꿈이잖아요. 한 번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. 그래서 꿈을 갖고 오늘 한번 철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내 거. 내 주위 사람. 우리 가족 거. 각자 그 사람들이 나 다음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있나? 꿈의 파트너인가? 아니면 회방꾼인가?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도 꿈을 회방 놓는지 아세요? 파트너인지 회방을 놓는지 고민하면서 한번 서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애도 도와주고 부부끼리도 서로 도와서 밖은 꿈의 개발도 상길지 몰라도 우리 집은 꿈의 선진국 하자고요. 그래서 꿈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집들 또 여러분 다 개인들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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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